자, 23년 3월 학평입니다 자, 그림과 같이 위조지폐를 간별하기 위해서 지폐했다가 전자기파 A를 비추었더니 형광 무늬가 나타났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자외선에 대한 겁니다, 그죠? 근데 뭐 일단 나온 김에 한번 쭉 하고 보면은 뭐 감마선이다 라고 하면은 뭐 암치료 혹은 또 이제 이로 인해서 암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감마선은 암 관련해서 나오는 감마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적외선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아니면 뭐 리모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답이 나오게 되고 마이크로파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레인지 나오게 될 거고요, 그죠?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전파죠, 전파니까 뭐 이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지폐간별 또는 뭐 살균소독 이런 게 나왔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거 2번 자외선 되겠습니다